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하며 강원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태풍으로 강원도와 각 시구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흥긴 도토리안의 지사가 최문순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25년간 지속해온 교류를 이어가자는 호소에 최 지사도 화답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 사업이 준공돼 직원들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의 현장 수검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탄소 포럼이 평창 알페인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탄소 포럼이 평창 알페인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탄소 포럼이 5일 평창 알페인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탄소 포럼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이용하는 것을 실제 저탄소 산업에 적용해 육성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간다, 베트남 등 4개국 도시와 저탄소 사회화 협력을 목표로 저탄소 자립도시 이행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형 파쇄기에 폐지를 넣으니 곧 현금 포인트로 환산됩니다. 종이의 재활용을 위해 고안된 카본 머니 시스템이라는 기계입니다. 제작업체는 이 기계로 재생종이 1톤을 만들면 나무 손실은 40%를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15%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소극적인 활동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를 산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비소 등 중금속을 중화하는 기술은 물론 재활용 중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투입해 고급 용지로 탈바꿈시키는 등 탄소를 이용한 기술이 개발돼 일부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CO2를 가지고 이 중금속이나 특히 비소 같은 그런 부분들의 원소들을 우리가 안정화하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의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저탄소 산업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모든 복사용지는 탄소를 이용해 생산된 재활용 용지로 사용했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전기차는 물론 다양한 저탄소 산업을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발상을 바꿔서 저탄소 산업이라는 저탄소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폐지들, 전부 버려지는 폐지들을 다시 모아서 A4 용지로 바꾸는... 이번 탄소 포럼은 저탄소 산업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들, 이모빌리티나 탄소 강물화, 그 다음에 탄소 자원화 등의 기술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도는 포럼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금을 유치해 이모빌리티 등 도내 저탄소 기술의 계도국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도 교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운항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양양본사사옥이 준공돼 직원들도 입주를 마쳤고 국토부의 현장수검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와 운항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자리 잡은 플라이강원 사옥. 도색 등 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고 직원들의 입주도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 플라이강원 직원들은 지난 2일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수검을 앞두고 직원들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남은 절차는 비상착수 훈련과 시범비행 절차,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의 실질 능력과 승객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비상착수 훈련은 오는 19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양양국제공항에서 승무원과 국토부 관계자, 플라이강원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비상착수 훈련이 끝나는 대로 약 열흘 동안 실제 비행 능력에 대한 점검도 이뤄집니다. 운항증명 수검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취항이 가능해집니다.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항공기 이착륙 시간 배정을 신청하는 등 국내선 운항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선의 경우 해외 운항허가에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12월 취항을 목표로 대만 노선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2020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도입해 2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 신규 노선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양국 지자체 간 교류도 많이 끊겼는데요. 강원도와 일본 도토리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도토리연의 지사가 최문순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25년간 지속해온 교류를 이어가자는 호소에 최지사도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일본 도토리연 유명 관광지 미즈키 시게로길입니다. 여행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국 도토리연 유명 관광객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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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관광지 도토리 하나카이로 식물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태가 장기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도토리연 유명 관광객이 부족했습니다. 동해에서 출발하는 DBS 크루즈 한국인 탑승객은 1년 전에 비해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손님이 줄자 운항 편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도토리연은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자 긴급융자 지원까지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이라이신지 도토리연 지사가 최무순 지사를 찾았습니다. 전격 취소된 교류 25주년 기념식 대신 간담회가 마련된 겁니다. 두 지사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합치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와 우정으로 다져온 두 지역 간에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지사가 이렇게 덕담은 주고받았지만 일본의 경제 부폭 철회 기미는 보이지 않아 교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포항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DBS 크루즈가 기존 동해양에서 계속 운항됩니다. 동해시는 5일 현재 동해양에서 모항으로 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스카이 미나토를 입고 있는 DBS 크루즈가 앞으로도 기존 항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BS 크루즈는 지난 6월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해운사에 인수되면서 포항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는 한일관계 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BS 크루즈가 현 항로를 유지하며 신규 항로 개발과 항차수 확대 등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 오전 8시 40분쯤 춘천시 남산면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입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춘천 모 중학교 소속 25인승 통합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통합버스 운전자와 학생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버스는 충돌 후 도로 옆 2미터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강원 지방 기상척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영서지역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 영동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 전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5미터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태풍으로 강원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 2차 피해 예방과 동해안 어선 피양 등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태풍 상륙 하루 전부터 태풍 상륙시까지 부서 직원 3분의 1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태풍 대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장기간 매우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닐하우스와 간판, 공사장 등 시살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는데요.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가앙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반원이 가앙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향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향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가앙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반원과 가앙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가앙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상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 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렷이 있습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천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간판이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춤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존도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태풍이 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건데요.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성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 때 창문과 창틀 사이의 떨림 때문에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 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 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안하면서 고립되기 쉬운데다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진철 기자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 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톡으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상강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고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기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 위 매달려 있는 수십 개의 전선들 그리고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 모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할 전기 시설입니다. 특히 전신주가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이어질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노출되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19명이 감전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기기 침수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누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 설비와의 접촉을 꼭 피하고 물 웅덩이의 경우 끊어진 전기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 이 두꺼비지깁이라 불리는 누전차단기를 내려서 감전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벗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씌우면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만질 때는 젖은 손을 닫고 마른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침수가 이미 시작돼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에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없도록 낡은 전선을 미리 교체하고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전 등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소방이나 한전,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해 추가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끝낸 김철수 속초시장의 현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 시장에 대해 상고 마감일인 4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선고 유예로 김 시장의 유죄가 인정됐다며 유 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한 사건은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1, 2심 형량인 벌금 내 300만 원의 선고 유예가 그대로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초 고등학교 배구부가 제30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속초구는 지난 4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결승에서 수원 수성고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세트를 여유있겠다는 속초구는 3세트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수성고에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속초구는 이날 우승으로 2년 전 이 대회의 결승에서 경북 4대 부고의 패에 준우승에 머물렀던 서름을 털어냈고 속초구 세터 이채진은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만여 명이 강원도를 찾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국 수정제약그룹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500여 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업체와 문화교류 등 단체 관광객 만여 명이 연이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춘천과 철원 DMZ 평화투어, 강릉과 K-POP 콘서트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정제약 임직원 1,500여 명은 7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춘천시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사랑의 김치 나누기와 쌀 기부 행사를 갖고 쌀 500포를 춘천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명절 대목을 맞아 1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단속해 포장 폐기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합니다. 또 쾌적한 추석 연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에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대청소와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불법 투기 근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당직 의료기관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을 지정 운영합니다. 우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보건소를 비롯한 당직 의료기관은 추석 당일에도 진료를 계속합니다. 또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당직 의료기관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등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높은 당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구멜론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양구군은 양구멜론이 추석을 앞둔 이달 초부터 출하를 시작해 현재 4kg 한 상자의 소매가 2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멜론은 당도가 15에서 17브릭스로 높고 식감과 저장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양구군은 올해 지역 내 67개 농가가 16.6헥타르에서 멜론의 360톤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원 많은 20억 원 소득을 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시가 레고랜드 입구에 먹거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먹거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특수상황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해 레고랜드 입구인 춘천시 근화동 일대 2만 6,414제곱미터 규모의 외식업, 청년창업 매장과 로컬푸드마켓, 공유주방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공간과 특색 있는 춘천술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술연구원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양양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송이조각공원에 조성됩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나무채로 나무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송이조각공원 내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구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파크골프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우리도 전역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서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 영동지역도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계속해 받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으며 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2도, 속초와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원주 31도, 춘천과 강릉 29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우리도 전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기록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올해 북상한 태풍 중에 세력이 가장 강한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위암 반경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서지역 또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지역도 계속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